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줘 무조건 내 편 들어줘 이렇게 오지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는게 아니고 패대기를 쳐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돈 오지게 쳐발라 전신지방 흡입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몸면은 이뻐졌지만 인성이 완전 파탄이라 남친에게 떡실신당한 여자 원제 아니 지방 흡입한거 티난다고 말하는게 죽을 죄에요? 먼저 방탄하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랑 같은 여자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그래서 올리는거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 댓글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구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남친이랑 정말 엄청 오지게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남친의 생각이 틀렸다는걸 증명하고 싶어요.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뭐든 좋으니까 말 한마디씩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되게 뚱뚱했었습니다. 키는 뭐 우리나라 여자들 평균이지만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죠. 뭐 정확히 말하긴 좀 어렵지만 최종 80키로가 넘는 상태였구요. 뭐 아니 어릴때부터 그랬어요. 늘 언제나 이렇게 뚱뚱한 채로 살았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지방 흡입을 하게 된거구요. 전신. 그 이후로 자전거도 타는 등 열심히 운동하면서 관리를 하고 지금은 50키로 후반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뭐 제가 평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으로 전신을 한거고 여기서도 살을 못 빼면 나는 정말 죽는거다. 이런 각오로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르치기 완전 독하게 한거에요. 지금까지 다이어트 몇번 시도해봤거든요. 모조리 실패했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평생 이루고 살았는데. 네 그래요. 거기다가 저 혼자만 그런게 아니구요. 그 이후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언니까지 정말 온 가족이 다같이 매달려가지고 약 5개월 동안 같은 식단으로 생활할 정도로 모질게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개말라 그런 인간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여기저기 볼륨도 있고 제 나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아니고 바로 저희 남친이에요. 데이트할 때마다 이걸로 싸움을 오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그렇잖아요. 이걸 전혀 안해본 사람보다는 그걸 직접 해보고 겪어본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지방흡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걸 보려고 하는게 아닌데도 그냥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혼자만 알고 있는게 아니라 남친이랑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여자가 우리 곁을 지나가는데 그게 딱 눈에 보인다. 그러면 아우 저 여자 허벅지 라인 진짜 잘됐다. 근데 허리는 너무 전형적인 지방흡입허리야. 그게 좀 아쉽네. 뭐 대충 이런식으로 말이죠.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되는게 저는요 이거 그 사람들을 비꼬는 마음으로 그런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게 보이니까 눈에 그리고 나도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절대 흠이라 여기서 말하는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평소 제 성격도 털털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또 그게 무엇이든 당당히 말을 하는 편이라 그런거에요. 흉을 본다거나 흠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거라서 해서 그냥 시시콜콜하게 지나가며 하는 말인건데요. 제가 이럴때마다 남친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해요. 야 그건 험담이야. 남들한테 욕하지마. 이렇게 과장을 하고 나중에는 아이씨 진짜 좀 그만 좀 해.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긴 뭔데 그럼 나도 지방 흡입했으니까 욕먹을만한 일이다 이거야? 그래도 나는 숨기는거 없이 당당히 말하고 있다고 근데 자기는 뭐야? 이거를 안죽게 보는거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나쁘고 그게 또 자기 진짜 속내 아니야? 나 욕하고 있는거지? 이랬더니 야 저 사람이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 아니 그리고 그걸 했다 한들 그게 뭐? 그게 도대체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 성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성형 많이 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등등등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런 소리만 해서 결국 싸우게 되는데 솔직히 제가 하는 말이 틀린건 아니잖아요 성형을 과하게 한 사람에게 성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악이지만 이거는 성형수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체형에 관한건데 무엇보다 저는 나쁜 의도가 그런게 진짜 전혀 단 1도 없거든요 어디 그뿐이야?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닌 제가 번 돈으로 했고 운동도 열심히 겸해가지고 뺀거라서 당당하거든요 근데 남친은 이게 무슨 치부라도 되는 것처럼 폄하하고 또 언급을 하면 큰 죄가 되는 것처럼 저를 막 죄인 취급하고 이런 남친 볼 때마다 너무 서운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아니 막말로 제가 뭐 그 사람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해가지고 대놓고 망신주고 꼬불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매번 여친의 기분보다 남들 걱정이 앞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요 제가 직접 해본 거라서 유독 더 잘 보이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썹 문신을 하면 어딜 가도 다른 사람들 눈썹만 보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마를 꽂았다 치면 어딜 가든 사람들 이마에 꽂혀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이마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신경 쓰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 진짜... 아니... 백번 천만 양보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 그렇다 치겠어요 근데 마치 제가 뒤에서 남들 비하하고 욕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게 너무 남의 편 같아요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조금 먼 일이긴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의 편이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고요 아니 그전에 지방 흡입한 거 티가 난다고 말을 하는 거 이게 정말 욕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욕하고 있는 겁니까 댓글 1번 아니 저기 쓰니 님 정말 지방 흡입한 거 맞아요 아무리 봐도 지방이 아니라 뇌를 흡입한 거 같은데 아닌가요 2번 돈 오지게 벌어서 전신 지방 흡입을 하면 뭐하나 머리에는 지방이 아직 잔뜩 껴있는데 뭐 끌 끌 끌 뭐 당당하다고 그래 그럼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지금 네가 주둥이로 뱉은 그 똥같은 말들 말이야 당사자들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당당하면 당사자들 앞에서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 근데 어때 넌 죽어도 못하겠지 속이 뻔하고 얕은 데다가 천박하기까지 하구나 남들 꺼내릴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네 자존감이나 좀 높여라 3번 엥? 아니 지방 흡입이 잘못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울퉁불퉁한 게 아닌 이상 그걸 바로 알아볼 만큼 티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뭐 눈심문석 같은 거야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지방 흡입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냥 몸매 좋은 사람만 보면 야 쟤거 지흡이다 이지롤 해대는 거지 그렇지 남친은 거기에 질린 거고 깔깔깔깔 4번 엥? 뭐라고? 지방 흡입은 성형이 아니라고? 그래서 체양에 관한 얘기니까 신뢰가 아니다 이건가 지금? 아니 니가 뭔데 남의 몸을 평가하세요? 기본 도덕이 썩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열등감이야? 이딴 게 여친이라니 님 남친 너무 불쌍해요 내가 봤을 때 쓴이는 성형외과보다 정신과를 갔어야 해 5번 아니 대체 왜 그래요? 아예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하지 그래? 나는 지방 흡입한 여자야 근데 니들과는 다르다 운동 열심히 병행했고 봐라 나는 티도 안 나 이렇게 아니 서로 좋다고 사랑노래 부르기도 부족한 판국에 계속 아무 관심도 없는 타인 지방 흡입 이야기만 해대는데 그러면 남친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역지사지 몰라요? 역지사지? 어? 너는 관심이 1도 없는 군대 이야기를 남친이 만날 때마다 해대고 훈련 이야기, 군대 축구 이야기 등등등 이런 거 말이지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군인을 봤다 하면 아이고 저 자식은 짬찌구만! 이러면서 말해대면 넌 어때? 올! 아 진짜? 대박! 매번 이렇게 과한 리액션 하면서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나? 그런 건가? 6번 아휴 이런 애들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또 말해봤자 뺏거리기만 하고 죽어도 지 모난 거 인정 안 할 인성 파탄자지 뭐 같은 여자지만 쓰리 너 참 구리다 구려 너무 구려 7번 이래서 못난 사람은 다 티가 난다고 하는가 보네 겉은 바뀌었지만 썩어 문드러진 마음은 그대로구나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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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덕 처음엔 남친이 자꾸 티 난다면 면박 주는 건 줄 알고 쓰니 편 들어주려고 들어왔는데 야 진짜 파탄자네 게다가 같은 여자면 무조건 편 들어줄 거라고 여기는 거 이거 너무 그지 같아 안돼 돌아가 넌 졌어 8번 님아 이거는 당당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열등감에다가 그지같은 자격지심이 터진 거예요 키 작은 남자가 깔창을 끼고 여친이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키 큰 남자를 볼 때마다 매번 어? 저 새끼 저거 깔창이다 깔창? 이러면은 아 그래 깔창이네 이럴 거 같아요 네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님은 당당한 게 아니라 자격지심이에요 9번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 외형을 자꾸 입에 올리는 거 그 자체가 이미 교양 없고 천박하고 못 베어 먹은 티를 팍팍 내는 거야 물론 죽을 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뭐랄까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거죠 아니 도대체 네가 뭔데 남들을 평가하고 재단을 해요? 게다가 거기에 얼마나 집착을 해두면 남친이 저런 소리를 다 할까 10번 날씨나 사람 볼 때마다 무조건 지방흡입이라고 말을 하는가 보네 깔깔깔깔깔깔 어우 열등감 좀 고쳐요 고쳐 추해 11번 이래서 살은 무조건 운동으로 빼야 하는 거야 그래야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니까 평소 먹고 싶은 대로 다 처먹고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이제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도 운동으로 뺄 생각은 안 하고 그나마 덜 힘든 지방흡입을 했겠지 안 그래?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방흡입이니 뭐니 지적질하는 거 사실 이것도 그래 네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봐라 나만 지방흡입한 게 아니다 쟤들도 했다 다 했다 이러면서 자위하는 거지 아니 근데 사람들이 지방흡입을 이렇게 많이 하냐? 길 가다가 그냥 계속 보일 정도로? 정말 그럴까? 끌 끌 끌 끌 12번 자신감이 충만하네요 근데요 너도 남들이 보면 다 티나 13번 님 남친은 지방흡입이 아니라 님의 그 저열한 인성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가 지방흡입을 했든 어쨌든 최고의 미인도 아닌데 계속 육갑을 떨어가며 다른 여자들 품평을 해대니까 아이고 이 여자 인성 참 거지 같네 뭐 이런 걸 느낀 게 아닐까요? 어차피 답장 넣으니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 또 도망도 갔고 감사합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